오늘은 전국에 겨울비가 흠뻑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전국 많은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강원 북부 산지에는 대설특보와 호우특보가 동시에 발효 중입니다. 동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과 제주 산지에 12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 100mm 이상의 물폭탄이 떨어지겠고요. 수도권을 비롯한 그 밖의 대부분 지방에도 겨울비 치고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 지방은 폭설도 쏟아지겠습니다. 강원 북부 산지에 최고 30cm 이상, 강원 중부 산지에 최고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대부분 해안가와 제주를 중심으로는 순간적으로 시속 70에서 9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10.9도, 춘천 8.5도, 광주 12.6도, 부산 1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광주 16도, 부산 16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비와 눈은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이번 주 후반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후로는 강한 한기가 내려와 기온이 급강화할 텐데요. 이번 주말에는 다시 영하권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